안녕하세요 런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런쟁이고요 지금 제가 약간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로 가려다가 뭔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촬영을 켰어요 제 예전 영상들을 여러 개 보셨다면 제가 사용하는 모든 모니터에는 모니터함이 달려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모니터함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모니터 스탠드 부분이 모니터 하단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강창출성 외에도 높이가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아니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모니터를 쓰는 곳이다 하면 모니터함을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제가 메인 모니터, 서버 모니터 그리고 사무실에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어거트론의 LX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함으로는 저번 리뷰했었던 그 49인치 모니터를 고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거트론에서는 그런 딥다 크고 무거운 모니터를 고정을 시키라고 만든 모니터함이 있어요 그 모니터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니터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LG에서 나온 32대 9뷔 모니터인 모델명이 49WL95C입니다 요것도 저번에 리뷰했던 모니터랑 사이즈도 49인치로 동일하고 모니터 무게도 스탠드 제외하면 비슷비슷합니다 12.6kg구나 근데 무게만 봐서는 LX 모니터함으로도 찢어찌하면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안됩니다 LX 모니터함이 최대 11.3kg까지 장착이 가능한데 이게 모니터함들 스펙에는 모니터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의 사이즈도 있어요 LX 모니터함은 21대 9 비율 모니터들까지만 장착 가능하고 32대 9 비율 모니터는 그냥 장착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도 사이즈는 34인치까지만 가능하고 제가 지금 오늘 들고 나온 요 모니터함은 무게는 19.1kg까지 장착 가능하고 사이즈는 42인치까지 장착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42인치요 근데 이 모니터는 49인치에요 근데 그 시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HX 모니터함을 49인치 그 모니터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다 잘 된다고 해요 일단 LX하고 비슷하게 포장이 돼 있는데 훨씬 더 고급스럽게 포장돼 있네요 이쪽은 이것도 막 고무 마감까지 돼 있네요 여기 벨코로도 들어있고 뭔가 더 신경 쓴 듯한 게 포장이 돼 있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베사월이 75mm하고 100mm까지 장착 가능한데 그거를 200mm까지 확장할 수 있는 확장 브라켓을 추가로 넣어주네요 그리고 베사 그런데 사용하는 MA, MB, MC 이렇게 두께 사이즈 다른 나사가 4개씩 들어있고요 이것도 그 확장 브라켓 같은데 사용하는 나사 또 들어있고 스티로폼을 벗기면 음 모니터함이 있어요 무게가 엄청 묵직한데? 원래 어거트롬 모니터함도 무게가 꽤 있는 편인데 이거는 너무 무겁네? 포장도 뭔가 달라요 제품 부품도 좀 다르게 돼 있네요 마운팅 나사랑 플레이트들도 있고요 여기까지 부품 끝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들하고는 다르게 색깔은 화이트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블랙 색상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유광 블랙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광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도 무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도색인데 깔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LX 라인업에서 그냥 색깔만 좀 다르게 칠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제품 구성 자체가 완전 다르네요 중간 부분 윗부분 보시면 케이블 잠가주는 것도 벨크로로 돼 있어요 원래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되고요 이쪽 부분은 아래쪽만 케이브로 돼 있는데 아래쪽은 케이브로 돼 있고 위쪽은 벨크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벨크로 여기 추가로 준 거 보면 벨크로가 맛이 가면 벨크로 추가하라고 넣어준 거겠죠? 그리고 하단 부분도 좀 많이 다릅니다 하단 부분도 원래는 하나짜리로 돼 있는데 여기는 두 개짜리로 돼 있고 모양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손잡이도 엄청 고급스럽게 돼 있네 그리고 로고도 좀 다른 느낌으로 박혀 있지 않아요? LX는 뭔가 9버전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10버전 느낌 일단 뭐 장착하는 건 똑같겠죠? 이거를 아! 이것도 꽤 얇은 책상인데 안 들어가네요 육각 렌치 이걸 이용해서 넓혀줘야겠죠? 이거를 그리고 오 부드럽다 그리고 지금 LX 모니터함이랑 여기서 좀 장착 방식이 다른 게 원래 LX는 여기랑 이제 헤드랑 같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위에랑 헤드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헤드를 모니터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장착하고 나사를 조이면 되는 거 같아요 모니터 조이는 나사는 어거트로는 편리한 게 핸드스쿨이 4개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아요 스탠드 바닥 봐! 와 스탠드가 쎄땡이로 돼 있네 근데 필요가 없으니까 모니터만 꺼내면 됩니다 꺼내서 장착하면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로폼에 안착이 된 상태로 벳사울에 그냥 장착을 시켜줄게요 이 모니터는 200ml짜리 벳사울 있는 건 아니고 100ml짜리 벳사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와 이제 난관이다 이거 좀 벗기고 됐니? 일단 기본 세팅으로는 모니터가 밑으로 축 내려가요 일단 그건 둘째치고 일단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잠시 안착을 시킬게요 고정시키는 나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거든요 와셔도 같이 들어있고 지금 축 처지는 거는 머리 부분에 쪼으는 게 있거든요 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 방향은 똑같아요 LX랑 됐다 머리 축 처지는 거는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 쪼으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써봤을 때 이 모니터 정도는 이 모니터는 가뿐해요 이거 머리 움직이는 거 고정되는 것도 뭐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딱딱 고정되죠? 그리고 높낮이 조절도 약간 짧게 이렇게 하는 것도 딱 살짝 내려와서 고정 탁 되고 잘 되죠?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피벗도 되고요 이 모델은 피벗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 가지고 돌리면서 놀 수도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도 모니터 암 리뷰 콘텐츠를 몇 개 올리긴 했지만 그런 영상으로 올린 것 외에도 모니터 암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성비 모니터 암들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퀄리티가 진짜 너무 기대 이하여가지고 리뷰를 안 올린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걸 리뷰도 안 올리고 대부분 어거트롬 모니터 암만 사용을 하냐면 이게 품질이 너무 차이가 심해요 에이 뭐 그 모니터 해봤자 그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달 수만 있으면 되지 뭐 그 품질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애플에서 프로 디스플레이 XDR도 해가지고 모니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스탠드가 막 백 몇십만 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 데쳐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나오고 사람들이 그 스탠드를 써보고 어?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퀄리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대부분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위치 고정시켜두고 잘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자주 높낮이 조절이나 이런 모니터의 위치를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모니터 움직이는 게 뻑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안 움직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가형 모니터 함들은 고정시키는 거는 어찌저찌 비슷한 수준까지 흉내는 내는데 움직이는 느낌 자체가 이거랑 너무 달라요 저가형 모니터 함들은 한 번 팍 움직이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움직이는 힘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뭐 3, 4 이 정도 힘을 줘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힘을 살짝 줬을 때 부드럽게 사악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힘을 주다가 탁 하고 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위치 조절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만 힘을 주면 0.5cm, 1cm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한 번에 2, 3cm씩 이렇게 막 툭툭 움직이니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높이, 원하는 각도에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고 그거 말고도 제가 어거트론을 쓰는 이유가 도장이라든지 재질의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LX 거하고 재질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알루미늄에다가 도장 돼 있는 게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도장이나 이런 하나하나 부분의 외부적인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뭐 그거 해봤자 굳이 그렇게 사야 되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퀄리티가 합쳐져가지고 고급짐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가격이 비싸도 퀄리티가 좋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구매를 합니다 근데 어거트론 모니터함이 제가 사용을 했던 모니터함 중에서는 그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거트론에서 OEM에서 모니터함과 하는 아마존 베이직함을 처음 구매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제품으로 하면 해외 구매하고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근데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 일단 OEM 제품이 아니고 정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이밍적인 메리트도 있을 거고 AS가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구매하면 10년 동안 사용한다고 치면 그렇게 또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만일에 저가형 모니터함을 사서 뭐 한 2, 3년 만에 제품이 고장났어요 근데 AS 기간은 막 1년이야 그러면 어째요? 새로 사야지 그렇게 새로 사서 여러 개 살 바에야 아예 최고급 제품을 하나 사가지고 고장나면 AS 받고 고장나면 AS 받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사용을 하면 되지 물론 제가 이 어거트롬 모니터함이 안 비싸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LX 모델이 국내에서 사면 18만 9천 원이고 지금 이 HX 모델이 37만 4천 원 여러분들이 가성비로 모니터를 쌓다고 칩시다 144LH 가성비 모니터 사면 20만 원 안짝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니터함을 LX 모니터함을 사요 그러면 그거는 급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모니터들 자체도 모니터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구린데 모니터함 퀄리티만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HX 모니터함은 애초에 이런 32대9 비율 모니터들은 다 100만 원 막 100 몇 십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다 비싸서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고요 LX 모니터함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막 100 몇 십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니터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또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모니터들이 그런 저렴한 모니터함을 쓰다가 만일에 모니터함이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쾅 떨어져서 모니터 액정이 나갔어 그러면 그거 누가 물어줄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신뢰성적인 부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함을 사용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저렴한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런 LX 모니터함 구매하는 건 저는 비추천드려요 근데 지금 이 모니터함이 37만 4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37만 4천 원이면 하긴 해요 너희는 본인이 큰 맘 먹고 32대9 비율 모니터짜리를 한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스탠드만 세우고 사용하니까 높이 조절도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안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이런 각도로 조절하기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모니터함을 알아보니까 37만 4천 원이야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거트론 HX 모니터함을 3월 16일 날 할인 행사를 합니다 37만 4천 원에서 29만 9천 원으로 낮춰서 파는데 할인율은 한 20% 정도 돼요 뭐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그렇게 킹킹되면서 옮겼던 10키로 넘는 이런 모니터를 가뿐하게 전혀 무슨 힘든 없이 축 처짐 없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모니터함을 그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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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